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머니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김우현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1월 들어서 계속 부진하던 국내 증시가 그래도 금요일장 높게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분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1월 내내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을 놓고 계셨는데 어제 하루 시장이 너무 껑쭉 올라서 나 혼자 소외받고 있다라고 털어놓으신 분들 참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반드시 머니 키워드림과 함께해 주시죠.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이 경력을, 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최고의 전문가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장 바로 여러분들이 공약해볼 만한 특징주 역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최고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음 편안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분 모셨네요. 조성일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입니다. 오늘 저희와 두 번째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네요. 첫 번째 나오셨을 때 반응 좀 어떠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방에 들어오셔서 정말 잘 봤다 하고 정말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라면 1월이든 올해든 수익을 잘 낼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실제로 저희 오프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 저와 함께 1월 동안 내내 정말 즐겁게 시장을 대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증권사나 자문사에서 이렇게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번에 첫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좀 해소가 되신 것 같지만 또 저희가 할 이야기도 많이 남았고 알려주실 것도 많잖아요. 오늘 이제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 오늘도 두 번째로 저희와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인사와 함께 전문가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슬라이더 한 장을 좀 준비해 봤어요. 좀 짧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증권사와 자문사를 통틀어서 다른 곳도 있었지만 총 19년 차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항상 투자는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일을 다 그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투자 마인드와 기법들과 그런 말씀들을 조언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저를 한번 세 가지의 장점들을 뽑아봤습니다. 저를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본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19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을 보다 보니 저는 시장을 읽는 눈 그리고 성장하는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전문성이 저 정말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많은 종목들을 참 발굴을 하고 가이드를 드리고 조언을 드려왔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열흘 통해서 많은 성공 노하우도 갖고 있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많은 그런 경험치를 쌓아왔죠. 이런 경험치들은 정말로 무시할 수가 없는 정말 뛰어난 그런 장점입니다. 또 한 세 번째로는 제 성격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저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성실한다는 건 정말 자신 있고요. 특히 도입도 매우 디테일하게 꼼꼼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꼼꼼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우 친근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정말로 매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쉬운 언어를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내용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를 지금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요. 언제든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또 이번 2월 달에 즐거운 그런 시장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 두 번째로 함께하고 있는데 저번 주 첫 번째 나오셨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증권사에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또 많은 분들의 자금도 운용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또 거시적인 시장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공략해볼 만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방송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장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 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볼 거고요. 전문가님이 최근에 공략하셨던 종목들 어디서 접근을 하셨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지 들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시는 공략주에 대한 소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또 힘차게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요일 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시장도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얼마 전 목요일까지는 정말로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었고 그러니까요. 물론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성장 종목들과 중소형 종목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저 PBR 종목들에 너무나 쏠린 나머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었고 한정된 자금 내에서 다른 종목들을 억지로 팔고 그다음에 금융, 보험, 증권, 자동차 쪽, 건설주, 지주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극심한 소외를 받았고 소외받은 건 떠나서 내 종목들이 억울하게 수급으로 꺾여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내내 이어졌죠. 그런데 그런 것이 목요일 날 오후 장과 특히 어제 물론 다 소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바닥은 다져 봤고 목요일 오후와 어제로 인해서 조금 더 희망의 빛을 봤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먼저 시장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저 PBR 관련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에 일봉 차트를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급등하고 있죠.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되었던 금융주, 자동차 이런 정보들이 상승하다 보니 사실 인덱스는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도 거의 8천억, 1조 2천억씩 매일만으로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코스닥에서 1월 초부터 내내 하락을 해왔던 흐름에서 정말 이제서야 조금 이제 양복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어제 오는 새벽에 더 또 올랐던 미국 정시의 흐름을 따라갈 수는 있겠다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너무 지금 최근에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먼저 저 PBR 관련한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따라가고 있고 결국에 코스닥도 성장적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서 따라갈 수 있는 룸은 조만간 2월달 내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왜 그러냐면 저 PBR 종목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강세를 보였죠. 심지어 너무 심한 쏠리면서 나왔는데 일본의 그런 장점을 답습하는 그런 부분들로 벤치마킹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5%밖에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PBR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ROE가 최소한 8%, 9%, 10%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결국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서 이익을 잘 낼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을 특히 PBR 낮은 기업들은 많이 좀 힘듭니다. 그게 내놓냐에 이어지다 보니 당연히 PBR을 낮게 받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드라이브는 좋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PBR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적 증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갖고 있는 현금을 배당을 하던 거나 또는 자사주로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플레이를 하기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수급의 쏠림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급등하는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면 이 매물들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억울하게 소외되었던 반도체 등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로봇, 제약바이옷 등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 쪽에서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2월 달에는 오히려 더 PBR보다는 코스닥에서 성장 섹터와 종목들 좋은 종목인데 억울하게 일주일, 2주일 동안 수급으로 피해받은 종목들에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상세하게 또 의견을 조언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미국 채권 신념물 금리가 우리 시장에 대해 중요한데 내내 박스권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채권을 소화를 잘 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4점대 레벨에서 내려와서 3점대 8레벨 후반으로 왔는데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성장주 쪽을 볼 수 있고 신재생이든 제약바이오 등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금 매우 저렴한 가격대를 주는 종목이 많거든요.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역시나 오픈 채팅방에서 수시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슈가 있었을 때 역시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 주 동안 시장 내내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한 부분으로 인해서 애플이 비전 프로 오늘 출시했죠. 비전 프로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한 주 시장이었지만 그중에 비전 프로 관련한 XR과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었고 지금 엔비디아가 내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가 또 5% 올랐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상황이고 메타도 20%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전세계 트렌드에서 기술주들은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내부의 여러가지 환경들 중국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일한 수급 쏠림 현상도 있고 여러가지 엎인 부분으로 인해서 아쉽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시들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1월에 반도체 수출이 내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희롬인데 반도체 사이클을 이제 한 4개월 5개월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반도체 수출에 대한 큰 사이클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클이다 보니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 올라가고 있고 디렘 랜드 가격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또 HBM 수요 급증하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이번 1월 2월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투자 수요 인수만큼 좋은 그런 사이클이 열려있다. 항상 집중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연준 FMC가 끝났기 때문에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일마다의 3월달과 5월달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에 대한 그리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또한 당장 이제 굵직한 국내외 일정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도 설 연휴가 다가오고요. 그래서 특정적인 섹터 그리고 개별 정보 대한 이슈들 하나하나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PBR 섹터에서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금요일 날 나왔고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반도체 IT AI 로봇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두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예상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든지 지금 시장 공개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분들께 매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마다 그냥 전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만 제가 세웠던 매일마다의 전략과 그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기를 제안드리고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연할 분들보다 먼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요. 제가 1월 초에 2024년 반도체로 반드시 수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통해서 제가 채팅방에서의 강의와 또한 영상으로도 제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다 자신감을 가졌던 분들이 얼마 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더 호응을 감사하게 들어서 하나를 더 마련했어요. 제가 2월 5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 조성일의 맥점 공략 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저의 19년 동안에 투자했을 때에 성공을 했었던 그런 노하우들 종목 선별법 투자 마인드 확립 방법 마지막으로 차트 맥점을 보는 공략법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을 해서 제가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그런 분들께만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주 목요일은 설 연휴를 앞둔 그런 기분 좋은 날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그 분들께만 제가 오전과 오후 내내 목요일 날 하루는 장중에 풀로 유튜브 라이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도 들으시고 목요일에는 저의 장중 풀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실시간에 대한 그런 조언도 받아보신다면 정말로 다음 주 월, 화, 수, 목은 저와 함께 2월달 첫 시작을 잘하면서 2월달과 3월달 또 올 한해에 큰 수익을 큰 그런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보면 좋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들어서 투자에 대한 자신감 떨어지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20년 가까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또 경력을 가지신 조성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3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조성일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고 계신지에 대한 강의해 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차트에서 맥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딱 3일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색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박스 이게 요즘 저희가 QR코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켜고 있는 채로 지금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참여코드를 눌러주세요 라는 창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때 바로 4949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4949가 이제 비밀번호로 걸려있기 때문에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조성일 전문가님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진행하시는 맥점과 투자 마인드에 대한 강의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겁니다. 2024년에 반도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 강의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강의하시는 거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께 투자 마인드를 전달해 주고 싶으신 마음에서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반도체 강의 영상도 반드시 들어보시고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진행되는 전문가님의 강의 역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모든 내용들 무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3772번이고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을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전달 드릴게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동일하게 참여코드 4949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시간 안에만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능하거든요. 서슬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궁금해 하시거든요. 도대체 20년간 증권사에 계시면 어떤 종목 언제 접근하는지 이거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방송과 오픈 채팅방에서 많은 말씀드렸던 시기가 12월 말부터 특히 또 1월 초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겨우 한 달 됐나요? 5주 됐나요?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저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12월 말과 1월 동안에 종목들을 권약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동일한 시간대에 장인 내내 빠졌던 그런 어려웠던 시장들 그때에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조선일 전문과는 동일한 시간대에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또 어떤 종목들을 권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저에 대한 투자 마인드와 그런 비법과 부분에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저는 12월 22일 날 이때부터 사실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나무관한 종목을 제가 특히 또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관을 제가 지금이야 나무관과가 큰 급등을 했죠. 하지만 저는 먼저부터 분명히 2월달 1월달 2월달 쯤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삼성과 메타 다양한 그런 기업 글로벌 기업들 또 중국 기업들도 줄지어서 그렇게 XR 기기를 낡고 싶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나무가가 하고 있는 3D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그런 방식의 카메라 모듈이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서 공부했던 종목이 나무가였죠.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12월 말 때 이때 저는 자신감 있게 제권을 해서 공략을 했었고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 이때는 6거래를 만에 10%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고 또다시 시장이 안 좋았던 1월 18일 날 다시 한 번 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다시 안정적인 횡보자리와 21선이 우상해하고 있지만 괴리를 좁혀가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위치에서 큰 상승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 번 1월 18일 날에 이 위치에서 공략을 해서 공략한 이후에 7거래를 만에 거의 4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이런 좋은 위치에서 공략했던 기억이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멀리가 아니고요 또 한 번 또 KINX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12월 28일에 이런 21선 근처에 있는 이 위치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점점 AI 트렌드가 더욱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온 디바이스 트렌드까지도 오래 개화되고 하면서 점점 더 AI가 폭증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 흐름을 쭉 봤는데 국내 시장을 쭉 봤더니 국내에서 이런 많은 데이터의 트래픽을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우리가 IDC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깊게 공부를 해보니 KINX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업이 먼저 선두로 해서 5월 달에 과천의 IDC를 오픈한다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실적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닫았을 때 이때 공략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하자마자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인데 21선으로 바로 깨버리고 내가 산 값보다 마이너스 10% 이상 빠져버리면 이럴 때는 그냥 잘라대는 거 아닌가요 하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르죠 빠지자마자 잘라대는 종목이 있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보유하든 비중을 추가하든 가져와서 더 뚝심있게 가져와 종목이 다른 겁니다 이 다른 거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은 트렌드와 종목을 분석하는 그런 명확한 그런 분석력과 뚝심 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두 가지를 저는 19년 동안 몸소 되어있기 때문에 공약하자마자 빠진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뚝심을 통해서 보유했더니 바로 급등 나오면서 바로 12월 28일날 공약한 이후로 3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종목은 무려 34%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저는 미리 이 자리에서 공약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사이에 공약한 종목들에서 정말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오테크닉스예요 이 종목도 시장이 2주 전쯤에 제일 안 좋았을 때 코스피 시장이 최악일 때 그때의 제가 1월 17일 1월 18일날 이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공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HBM과 EUV 이런 쪽의 트렌드가 올라갈 때 반드시 중요한 종목이에요 또 최근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TSMC와도 계약을 했죠 주목을 안 하려니 안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좋은 자리에 있다 장에 빠지는 말들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공약을 해야 할 종목으로서 생각을 했었고 자신있게 공약을 해서 이 자리에 한 다음에 3월의 말 바로 30% 이상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저는 미리 좋은 자리에서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나스 미디어 사실 광고 섹터를 누가 봅니까 다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근데 봤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광고 요금제 도입 또 그리고 지상파나 또 우리나라 TV나 웨이브나 다양한 기업들이 따라서 도입하고 있는 광고 요금제와 관련한 부분들 또 요즘 트렌드 변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금 치즈직과 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런 광고에 대한 수혜들을 저는 봤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때 나스 미디어를 저는 이러한 또 좋은 위치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21선에 달았을 때 이때에 접근을 했는데 이 종목은 접근을 하자마자 이 종목도 아쉽지만 장세가 빠지다 보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는 그것도 개의치 않고 내려왔을 때도 한 번 더 공약을 해서 1월 17일 날 공약할 때 이후로는 바로 이후에 큰 상승 나오면서 바로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26%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미리 이런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뚝심있게 공약을 했었던 최근의 유학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에서 계측이 매우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저는 이거를 미리 봤던 거죠 그래서 뚝심있게 스터디를 해서 이 종목도 상승하다가 20선은 추세가 깨졌을 때 이런 때쯤에 여기에서 공약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신있게 했고 그 이후에 바로 4거래일 만에 무려 3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미리 공약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참 종목들을 잘 보고 트렌드를 미리 미리 잇는다 한다면 장이 빠지든 자리가 어떻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께만 이런 종목들을 공약했던 저의 세부적인 노하우들을 다음 주 월화수에 강의를 드리니까요 이게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월 한 달 사이에 많은데 이 종목은 어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이 종목 기억나시나요? PHA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이 종목을 사실 1월 12일 때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위치 아무도 관심 없고 이 종목은 자동차 종목인데 PBR이 0.25 정말로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는 소외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기업도 이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로 북미나 인도나 다양한 곳에서 진출할 때 올해는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것인데 여기에서 같이 동반 진출해 있고 분명 저평가 받고 있다 보니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공부를 했었고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안전적인 위치에서 공략을 했고 주가가 이후로 빠졌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공략을 했죠 한 번 두 번 공략을 두 번이나 해서 지금 최근에 1월 27일 날 공략할 때 이후로 바로 어제까지 최대치 봤을 때 최대 기준으로 무려 3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때 공략을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봤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어제예요 제우스 어제인데요 어제 시장 트렌드를 보니 지금 저 PBR 쪽에서 오전에 보니까 수급이 조금은 힘이 좀 죽었고 그동안 너무나 소외되었던 반도체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어제 오전에 바로 간파했죠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을 어제 하루 일봉이거든요 어제 오전에 17,2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해서 바로 그날 하루 만에 보시죠 미꼬리기 단 것들 거의 19,000원 후반까지 올라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침에 체크를 해서 바로 하루 만에 당일 최대치로 본다면 15%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오전에 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19년 동안 투자를 하고 반도체를 공부를 해보니 최근 트렌드를 공부해보니 올해는 더욱더 HBM에 대한 트렌드가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밸류체인 중에서 최근에 너무나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세정종을 담당하는 제우스 특히 SK하인스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우스가 이렇게 빠진 종목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어제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을 빠르게 간파해서 공략을 했고 그런 스터디와 자신감 있는 모습들과 실행력이 이렇게 하루 만에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스미디오도 나스미디오도 아까 말씀드렸고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2차전지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내 횡보하고 꺾여와 있는 그런 흐름이 이번 1월 달도 있었죠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1월 18일 때 1월 18일 19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 해보니 지금은 접근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 시점에서 공략을 했고 이 종목도 역시나 공략한 이후에 아쉽게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모든 종목들을 제가 투자를 하면 공략을 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다 보면 장세나 여러가지 수급 단기 수급에 의해서 당연히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빠졌다고 해서 제대로 스터디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손절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종목이 빠진다고 한다면 더 분석을 해보니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단순히 빠진 거다 한다면 더 공부를 하고 역박상의 기회로 삼아서 더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보유한다거나 이 두 가지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런 19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했고 보유했더니 전 저점에서 닿으면서 바로 큰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는 공약하자마자 조정을 받았지만 버티고 자신있게 더 스터디를 했더니 바로 반등 나오면서 구걸의 일반의 최대 20%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뚝심있게 저는 버텼던 그런 최근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와 중순 때에 CES2024를 통해서 분명히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해서 M&A든 지분 투자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있게 스터디를 했었고 그래서 로봇 종목들 LG가 지분을 LG전자가 지분을 7%로 갖고 있는 로보티즈도 안정적인 위치에서 공약을 해서 바로 3개월에만에 18%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공약을 했었고요 또한 1월 초에도 하나와 포스코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조리 로봇 관련해서 중요한 기업 뉴로메카 이 기업도 역시나 이런 안정적인 위치에서 공약을 해서 6개월에만에 이런 종목으로도 23%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미리미리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1년 전에 그런 레코드 6개월 레코드가 아니에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부터 제대로는 1월 초부터죠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한 달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장이 내내 또 빠졌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저의 19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자신있게 공약한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더 있어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네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초에 이 정도 위치에서 안전적인 위치에서 공약을 해서 하자마자 바로 3월 만에 20% 큰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공약을 했고요 또한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은요 한 번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공약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스터디는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단기 수급과 자리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예시입니다 M로를 제가 1월 10일 날 이런 박스콘에 있는 횡보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위치에서 공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첫 번째로는 4월 만에 11%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버리지 않고요 한 번 더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또 1월 18일 날에 또다시 좋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신있게 또 공약을 했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바로 또 3거래일 만에 13% 수익이 나오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또 종목을 또다시 한 번 제가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참 쉬울 수 있죠 또 한 번 그리고 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12월 말에 공약을 해서 2거월 만에 14% 큰 상승 쉬어 서포트 테크도 1월 초에 4거래일 만에 매우 괜찮은 그런 부담없는 자리에서 공약을 해서 4거래일 만에 15% 상승 이런 흐름들 나왔고 오프레칩스 테크놀로지 2거래일 만에 21%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공약을 했고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도 제가 12월 21일 이때에 공약을 해서 안전적인 위치에서 공약을 한 다음에 바로 4거래일 만에 19%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제가 짧은 한 달 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에 대한 예시를 공약을 하면서 정말 제가 증명 드렸던 많은 예시들을 드렸고요 제가 참 최근 1주 동안에는요 저 PBR로 쏠린 부분 때문에 성장 종목들이 많이 피해를 봤지만 지난 얼마 전 목요일의 오후와 어제 금요일의 흐름을 보고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봤던 공약에 대한 예시들을 보더라도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정말 잘 볼 수 있고 자신감 있는 시장이 더 열린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재미있게 시장에 참가하실 분들은요 바로 지금 오픈체티반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즐겁게 매일마다 강의도 받고 장중 유튜브 라이브도 목요일날 같이 한 번 참가해 보고 또 매일매일마다 오픈체티반에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셔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19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누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3만 명 되는 정말로 많은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들여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 돌겨보니까요 대부분의 한 거의 99% 이상 대다수의 많은 분들께서 다 이 네 가지의 매매 행태를 통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도 다 돈을 다 잃으시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 저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자금이 하나 있으면 그냥 단 번에 한 번에 사버리고 단 번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물론 그게 타이밍이 정말로 잘 맞으면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연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가격대를 분산시키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의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오프체티브한테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투자 포인트가 이미 깨진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인데 손절 용기가 안 나고 또 그냥 내가 현금도 있는데 한 번 더 매수하면 수익률이 또 내려가니까 그냥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운 좋으면 올라가죠 그런데 왜 주식 투자를 운엘 맡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도 수익 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 깨진 종목을 물타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바로 지금부터 돈 버시려면 저와 함께 하셔야 한다 바로 지금 오프체티브 방에 들어오셔야 한다 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매수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든 어떻게 했든 매수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하루 이틀 좀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팔고 또 사요 새로 산 종목도 또 그냥 팔아요 하루 이틀 많은 어떻게 종목이 샀는데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원활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바라는 것은 요행입니다 요행 요행으로 투자하시면 정말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저와 대면에서 만나보신 분들께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돈 버시려고 하는데 피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하루 이틀 움직임이 안 나온다고 매도하냐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기를 또 한 번 권장드리고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정보 매매 데이트레이딩 매매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매매가 나쁘다고 매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쭉 보다 보니 이런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위 0.1% 0.5% 그런 손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 프로 트레이더 그런 분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지 본업과 생업으로 바쁘고 투자 경험이 짧으신 분들 투자 마인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면 할수록 점점 계좌가 녹습니다 여기에 신용과 미소 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왜 그러면 왜 그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매매를 통해서 매번마다 투자를 하는데 실패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조성윤 전문가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다음주 올하수 목에 있는 강의와 라이브 또 그 이후에 2월 3월 4월 쭉 저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저의 올바른 투자 마인드와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할 때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4가지 포인트 통해서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이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계시면서 3만 명 가까운 분들의 계좌를 관리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쌓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급등주 같은 종목들 따라가다가 계좌의 손실이 너무 크다 아니면 하루 이틀 계속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신다라는 분들 지금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2024년은 잘못된 매매 말고 제대로 된 매매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이 당일에 어떤 시장 이슈 봐야 하는지 시장 이슈 바로바로 점검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지 종목에 대한 체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마인드까지 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함께 해보세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를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해 주시고요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나오시죠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고요 참여코드 4949 걸려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요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시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방송시간 안에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한번 이야기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요한 이벤트 준비 중이시잖아요 맥점 공략 일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워볼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 들어볼게요 제가 19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많이 해보면서 쌓아왔던 중요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죠 노하우들을 압축을 정말로 해가지고 3일 동안 저의 트렌드를 공부하는 방법과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바른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는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에서 위치해서 어떤 맥점에 공략을 해야 더욱더 이후에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사례도 같이 말씀드린다 한다면 이런 3일 정도의 말씀을 들어본다면 한 번 정말 몇 단계의 나의 투자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3일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 가져야 하고 어떻게 또 계좌를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맥점 공략 1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보시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항상 추구하시는 게 저희가 좀 마음 편한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투자 마인드 가져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전문가님이 어떤 도움 주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말씀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또한 다음 주 매점 공략 1기가 또 아니더라도 제가 수시로 오픈 채팅방에서 저의 그런 마인드와 기법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대로 제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그런 분들께만 제가 매일매일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송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그 부분은 차후에 드리고요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꼭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다음 순서 넘어가고 싶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증권사와 자문사 통해서 19년간 경력이 있다 보니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나의 어떤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의견 드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말과 그냥 어떤 글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의 장점이 두 번째인 게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저는 실제로 증권사에서 고객이 직접 맡긴 자금을 거의 한 250억 정도 그런 많은 수많은 자금을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운용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게 한 번 장이 빠져버리면요 평가 금액이 하루에만 5억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이 떨리고 머리 주워 찍고 싶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매일매일 장이 빠지도 모르는 상관없이 매일매일마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과 또 회사와 다양한 부분에서 항상 평가가 들어가요 오늘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안 좋았냐 오늘 이걸 왜 손절했냐 이건 왜 빠졌냐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 아십니까 그게 몇 년 만 있었거든요 돈도 뭐 5억 1억이 아니죠 250억이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이런 경험은 정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경험이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자문사에서도 법인 자금 제가 30억 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것도 매일매일마다 법인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체크하죠 이렇게 30억 원을 운영할 때 하루에 1억씩 움직이는데 얼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운척적으로 큰 자금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과 함께라면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저와 함께 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저의 매매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최근에 공략한 종목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인데 좋은 위치에 와 있는 종목이고 지금 투자 사유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국내 SEC가 관련한 기업인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자신 있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세부적인 내용들과 조언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에 어떤 종목들 공략하셨는지까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20년 가까이 몇백억의 자금들을 굴려보신 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는 누구보다도 최고일 거라고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님 또 반도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투자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 3일입니다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 또 어떤 종목들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QR코드 지금 오른쪽 밑에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전문가님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히든 공략주 두 종목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종목인가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첫 번째 종목은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제가 지난 1월 13일 날 제가 방송에 나왔었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정기술과 지니언스였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한정기술은 사실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 후에 최대 18% 이상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의 종목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최근에 이력이 있었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세부적인 투자 포인트는 사실 지금 관계상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HBM의 수요가 더 급정할 것이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트렌드다 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고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 정말로 삼성과 SK하니스와 같이 일을 하고 또 TSMC하고도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지 수주를 따낼 수 있는지 어떤 종목이 장비와 소재가 핵심 기술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의 스터디에 봤을 때는 PSK 홀딩스가 하고 있는 HBM의 구멍을 첫 24개를 뚫을 때 나올 수 있는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디스컴 장비 이 장비가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제가 바라봤을 때의 곤약할 수 있는 자리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자리면서 저 PBR 트렌드에서 바뀐다 한다면 반도체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히든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은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에서 정말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HBM이나 다양한 고성능 칩이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트렌드에서 반드시 이 기업은 정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함께 일을 하면서 후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온디바이스 트렌드가 더 발전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향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도 이 기업은 매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선순환이 이루고 있고 이 기업은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작년보다 184%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 증가 수세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영업이익 증가한다 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은 기관이 팔고 있지만 이 종목은 기관이 꾸준히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고 곤약할 수 있는 위치도 보시면 이 위치인데요 작년에 저점이었던 한 번, 두 번, 세 번을 딛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또 네 번째에 딛고 나서 반드 나오는 이 시점인데 외인 기관 양면에서 들어온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과 또 자세한 내용 부분들은 바로 지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그분들께만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희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오늘 두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PSK 홀딩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고 또 바로 안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이신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성희 전문가와 함께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조성희 전문가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말 아침 함께한 머니키버드림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주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